와ti 자! 뒤로가서 살짝 찍겠습니다. 뒤로가서 목원 1. 잠깐만 꺼주시구요 또 앞에 와주시면 저희가 또 깜짝 선물도 준비하겠습니다. 지지한을 대표해서 저희가 킥들 한 끈을 준비했거든요. 자 다 아시죠? 616. 숫자는 616입니다. 자 정신을 바꾸러 우리 강정숙 후보 내일 꼭 힘내서 만회 투표해 주시고요. 우리 후보님부터 힘낼 수 있도록 다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다같이 후보 끝낼까요? 예 자 하나 둘 셋 같이 예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우리 지지자분들을 대표해서 한말씀만 해주신다면요.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20% 같지나 화이팅! 자 우리 후보님이 오늘 유세 마지막 날입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여러분들 꼭 공표하셔서 정치를 바꾸십시오. 과연이 없어! 과연이 없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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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